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DB금융투자 김현경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다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런 날은 힘이 빠지는데 제 목소리는 오늘 우렁차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큰 폭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아침부터 좀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그만큼 코스피는 시초가 1.61% 하락으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1%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좀 깊이 떨어졌네요 네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의회 증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자꾸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제 할 거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할 만큼 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FOMC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FOMC에서 본인이 한 말이 있는데 2주 만에 말을 이제 바꿀 상황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증시가 좀 조정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또 테슬라가 10% 빠졌고 또 이런 것들이 국내 2차 전지주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선물이 약세가 됐던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한마디를 하셨죠 평화로운 정권 이왕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우편 투표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편으로 하면서 이게 좀 사기칠 확률이 높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법정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거다 대선 결과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연방대법원 대법관 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힘겨루기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기준에서 9분이 계시는데 보수가 5분 진보가 4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번 돌아가신 분이 진보쪽 인사신 거예요 그래서 3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본인 임기에서 네 그래서 6대 3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가면 자기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 약간 이런 전략을 현재 피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에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정책을 말했는데 재정정책을 하는 이 정치권이 지금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장이 이제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쉽지 않겠다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은 대선 이후에 나올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역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적으로 보시면 또 과도한 신용융자에 따른 그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어제 오늘 많이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엄청 많이 판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기관 외국인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사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의 투매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이제 뭐 신용융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또 스탁론도 있고 또 최근에 많이 하시는 CFD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그 투자는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으로 주식을 샀으면 버티면 되잖아요 네 안 팔고 안 팔 수 없죠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또 있을 거고요 CFD는 몇 배쯤 됩니까 레버리지가? 최대로 12배까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거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 정도만 천만 원이 있으면 1억 2천만 원어치 살 수 있는데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 증권에서 해주지도 않고 종목마다 비율이 달라요? 네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 회피성 자금 이 부분도 역시 추정이지만 무슨 이슈죠 그거는? 대주주 양도 지금 종목당 10억 이상이면 대주주 여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올해 말로 3억으로 내려오거든요 연말 기준으로 3억 원어치 이상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2021년부터는 그분은 이제 대주주라는 딱지가 늘 붙어 다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만 혼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가 친척까지 다 직계존비소고 그리고 배우자 그런 범위더군요 네 합쳐서 3억이기 때문에 대주주 딱지가 붙으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양도세를 내는 거죠 아 내년에는 주식 팔 때마다? 네 지금은 이제 0.25% 증권거래세를 내면 분리가세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양도소득세로 부동산가치 양도소득세로 이제 왜냐면 지금 사실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증권주식 같은 경우는 예외로 분리가세 처리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계속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이제 강화가 된 거죠 강화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3억까지 내려오는 거고 근데 사실 3억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갖고 있는 주식 다 합쳐서 3억이 아니라 종목당 특정 종목당 3억이라서 그러나 이러나 어쨌든 돈이 그 정도 있으면 무조건 세금 낸다 그러면 피할 방법이 없으면 그냥 내겠는데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어도 그런데 연말에만 안 갖고 있으면 다 피할 수 있으니까 연말에 지금 안 갖고 있기 먼저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고민거리네요 이거는 네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연말되면 아직 멀었는데 연말 되기 전에 먼저 팔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11월 10월로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금이 좀 크신 분들은 한 번에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차츰 차츰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그러니까 자금을 좀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좀 줄이시는 그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서 들리긴 하거든요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정작 줄여야 되는 분들의 매물도 있을 거고 그 매물 때문에 우려되니까 나도 판다는 또 자연 매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류로는 오늘은 그래서 코스피는 2.59% 네 빠졌고 코스탁은 4.33% 네 코스탁이 좀 많이 빠졌죠 수급 주체의 동량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이 1948억 원 기관은 1544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이 3537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개인이 사네요 개인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샀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 안에서도 이 신용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은 나오고 또 대기자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탁도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 외국인 수급 먼저 상위 종목 말씀드리면 오늘도 매수일인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788억 원 그리고 LG화학이 두 번째 셀트리온, 네이버, CJ제일재당 순서대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무려 1263억 원을 샀어요 삼성전자는 덜 사거나 안 사면서 SK하이닉스를 산다는 건 디램시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일 텐데요 그렇죠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위가 LG전자인데 136억 원 샀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거의 10배가량 차이가 나죠 하이닉스만 샀네요 거의 하이닉스를 전부 샀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도, 두산, 바켓, 기아차, 이마트 등이 있는데 이들 4종목은 100억도 안 샀어요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50억부터 20억 되니까 사실 합쳐서 거의 100억 살짝 넘는 수준이라 거의 하이닉스만 샀다고도 보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425억 원 기관이 1207억 원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만 또 매수가 하는 그런 수급 상황이고요 이게 개인의 투맥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신용 물량 같은 걸 매도의 원인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개인이 산 걸로 나오면 파는 개인과 사는 개인이 다 있었다 그럼요 코스닥 실질적으로 코스닥 거래대금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비중이 80에서 9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인의 거래가 대부분이 시장이 코스닥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코스닥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HLB 생명과학, 제넥신, HLB 순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바이오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매도를 보시면 시젠, YG 엔터, JYP 엔터 그 다음에 유니스는 R-서포트 여기서 보시면 시젠은 진단키트 대장 주고 YG 엔터, JYP는 미디어 컨텐츠의 종목이고 유니스는 풍력 대장, R-서포트는 언택트 대장 이 종목들을 줄인 외국인들의 매도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SFA, 테스, 에코 마케팅, 하나 머트리얼 웰덱스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사실 SFA와 테스는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머트리얼즈는 소재 그러니까 IT 쪽의 종목들을 좀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원방테크라고 오늘 상장한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았고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의 스퀘어, 대주전자재료, JYP, LNF JYP를 빼놓고는 셀트리온과 JYP를 빼놓고 에코프로비엠과 대주전자재료, LNF는 2차전지잖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들을 또 매도하는 그런 기관들의 매도 행태였고요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2.2조원 어제 대비 1.1조원 줄었습니다 코스탁은 15.2조원 어제 대비 2.4조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보시면 코스피보다 코스탁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탁 시장은 20% 살짝 넘거든요 규모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회전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내리는 날도 거래대금은 많습니까? 그거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정말 투매가 나오면 거래가 이제 그러니까 투매가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이면 사람들이 이제 관망모드로 이제 좀 거래가 되게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인데 겹치는 이유가 오늘 증권주들이 꽤 많이 내렸는데 이거는 시장 안 좋으면 보통 이제 내리더군요 그런데 대개 증권주는 수익 모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 따라 변한다면 거래대금이 줄어들어야 이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장 내릴 때 진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지 팔더라도 수수료는 내니까요 정말 이제 바닥에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네 바닥일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투매물량을 받는 이제 매수 세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코스탁에서 일단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것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투매물량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코스탁 월봉상 5월봉까지 조정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6개월 연속 월봉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격이 좀 과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시키는 과정이고 그 시키는 오늘 기준으로 5월봉이 791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806포인트로 끝났으니까 5월봉의 상단이 그렇습니까? 아니 5월봉 기준 5월봉 기준 가격이 네 그러니까 5달 평균 가격이 아 최근에? 네 최근 직전 5개 5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 네 791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약 이제 2% 정도 더 네 이제 남아있는 거죠 코스닥은? 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2250까지 약 1% 정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단기 하락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근에 단기 하락은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자동차와 2차전지 바이오 종목들 최근 상승률이 높았던 대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이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바닥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버티다 버티다 마지막에 이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전지에서 삼성 SDI 오늘 6% 넘게 하락했고요 네 SK이노베이션도 6.42% 셀트리온이 6.0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54% 현대차가 4.46% 하락했는데 지금 하락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 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섹터의 대표주죠 그러니까 대표주는 사실 제일 늦게 빠지거든요 늦게 빠지지만 이렇게 또 늦게 빠지는데 빠지는 폭이 커졌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 바닥은 좀 바닥 시그널로 인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지수 하락에 따른 증권 아까 말씀드린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이 5.94% 유한타가 4.84% 미래세 대우가 3.79% 하락을 했고요 주도주들이 혹은 큰 종목들이 많이 내리는 건 버티다 버티다 이것까지 판다는 건 이제 일종의 매도의 마지막 단계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어찌 보면 또 이것까지 팔기 시작하면 매도의 시작인 것은 아닙니까 경기를 우리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건 사실 지나봐야 아는데 일단은 먼저는 좀 작은 종목 먼저 빠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대장주가 빠진 거잖아요 대장주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 마지막 단일 수도 있고 이제 툼의 시작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둘 다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과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예전처럼 급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대표주까지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면 이제 거진 한 바퀴 돌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무게중심을 좀 더 두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 백신 치료주 관련주도 많이 빠졌어요 SK케미칼 이제 위탁 생산 여러 회사에 이제 위탁 생산을 계약을 했던 SK케미칼이 9.69% 그리고 제넥신이 10.75%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으로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죠 이상을 이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심풍제야 오늘 9.09% 진원생명과학도 11%대 바이넥스 13% 오늘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역시 오늘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연평도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월북행기도 있었지만 오늘 이제 정식 발표는 청와대에서 강력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의외로 나왔던 건 자율주행 어제도 말씀드렸듯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더미동,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17%, 7% 상승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자율주행의 대표주자는 네이버다 네이버는 오늘 어떻게 빠졌죠? 네이버는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도 0% 그러니까 1% 채 안되게 빠졌어요 아 약보합에서 멈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바라보는 눈을 이제 계속 우리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 보통은 카카오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카카오하고는 움직임이 좀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오늘 좀 3%대 하락을 했어요 저는 지금 기준에서는 둘 중에 저는 네이버 쪽에 한 표를 주고 싶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카카오가 더 상승포이 컸죠 근데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2차로 랠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네이버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습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카카오도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자회사 상장이 사실 모멘텀의 중심이었죠 네 게임즈 상장했고 어제 이제 뱅크 상장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핵심이 카카오 페이지겠죠 웹툰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 네이버를 보더라도 네이버도 그 카카오가 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은 하고 있는데 더 이제 글로벌리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까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또 중심에 네이버 중심은 지금 이제 일본과 있잖아요 지금 일본 야후에 있는 제트홀딩스와 지금 합병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개 매수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정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야후는 이제 PC 기반의 이제 1등 검색 회사고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한 또 이제 이게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합병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지금 일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동남아까지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핀테크나 전자상거래랑 연결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아마 테슬라가 만약에 정말 괜찮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인다면 한 달 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화제는 되겠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거고 네 그러면 진정한 수혜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언택트에도 수혜고 전자상거래에도 수혜고 뭐 이제 아까 말했던 빅키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잖아요 그 상장하면서 화두가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키트엔터테인먼트 단순히 BTS가 중심이 아니라 그 화두는 이제 빅키트엔터테인먼트에서 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그 똑같은 플랫폼 사업을 네이버도 하고 있거든요 브이라이브라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안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빅키트엔터테인먼트에 어제 이제 나온 보고서는 독자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높던데 네 시총 10초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브이로그 같은 거 안 써도 빅키트는 충분히 손님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브이라이브에 있었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었죠 빅키트에서 그러면서 뛰어나왔죠 그래서 빅키트와 세븐틴 등 최근에 인수했던 회사들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글로벌리 확장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이버도 그 안에 브이라이브라는 그런 앱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동반 이제 좀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구요 네이버는 굉장히 여기에 갖다 붙이고 저기에 갖다 붙여도 좋은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비슷하긴 했는데 네이버 쪽의 사업 모델이 조금 더 관심 받을 이슈들이 좀 있는 거 같아 네 앞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이죠 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할 텐데 저도 한 달쯤 전 얘기입니다만 한참 그 두 종목이 많이 오를 때 네 여쭤봤어요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재밌으니까요 네 저 보면 이제 각각 의견이 다른데 저한테 묻더군요 그래서 저도 초록색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괜히 그랬더니 그거 당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의견뿐만 아니라 네 개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보면 좀 갈리는 것 같긴 하더군요 젊은 분들은 약간 노란색 쪽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오늘 김한진 수석 이코노미스트 잠시 후에 모시겠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